지금부터 작으면서도 있어야 될 기능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it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Structured, 구조화된 이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는 두 가지 제품이 있죠. 워드랑 엑셀입니다. 여러분 언제 워드를 쓰고 언제 엑셀을 써야 할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엑셀에 담는 데이터가 바로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엑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구인 표를 이용하죠. 표에 데이터를 보관하면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기가 좋죠. 뿐만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렬할 수도 있고 원하는 행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계산 작업들도 할 수 있죠. 구조화된 데이터는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엑셀에 많은 데이터를 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엑셀은 개인이 간단하게 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면, 또 그것을 소프트웨어와 연동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SQLite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수십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절대 광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도 엑셀과 마찬가지로 표입니다. 정보를 정리, 정돈하는 가장 위대한 도구를 프로그램화시킨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에드가 프랭크 코드 박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발명합니다. 그 후에 수많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SQLite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SQL이라는 컴퓨터 언어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인 이 언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SQL을 실행하면 SQLite가 파일의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막막하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SQL을 잘하는 것은 어려워요. 잘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정말로 쉽습니다.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모두 SQL 언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SQL을 배워두시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QLite를 쓸 수 있게 되면 MySQL, Oracle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자동으로 거의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컵라면 같이 작고 간편한 데이터베이스인 SQLite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